지난 8월 1일 금정산의 주봉인 고당봉 표석이 낙례를 맞고 부서졌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당봉 시민 표석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부산 전역에서 일면서 표석을 세우기 위한 1억 3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고 표석세우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진산인 금정산, 그 이면에는 배려해야 할 모습들도 있습니다. 금정산보존회에서 보내온 금정산 이야기 차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일 낙례를 맞고 부서진 금정산 주봉인 고당봉의 표석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때 낙례를 맞았고 다행히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여 년 동안 온갖 풍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고당봉 표석의 파손은 부산 시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다시 고당봉 표석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1억 3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여 고당봉 표석의 재탄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산 시민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금정산이지만 여름마다 일부 시민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불과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무속행위가 금정산에서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고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부끄러운 시민의식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법 건축물과 무단경작으로 성안곳을 찾기 힘든 금정산의 모습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몰지각한 행동들이 이어지는 반면 금정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체험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 푸른 금정산을 가꾸기 위한 유적지와 습지 식물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금정산의 아름다움과 청정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일, 부산 시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